아 그리고 제가 오늘 방탄구르마를 샀거든요 근데 잠시 개조 좀 하고 갈게요 브레이크 풀업 엔진 풀업 네고도 풀업은 없나 근데? 자 다음의 도색 1차 색상은 브로스트와잇 창문은 리무진 난이도 어려움으로 가야겠죠 작터초코치즈님 갑시다 잠깐만 스페이스를 눌러도 이게 스킵이 안돼요 여러분들 왜 안되지? 아우 레스터 생긴거 진짜 되게 정이 가는 스타일이오 자 레스터씨 하여 반갑습니다 잠시만 이것은 아 잠시만 아 이거 장난 아 레스터씨 아잇 아 이러면 안돼 오늘 장난치면 안돼 유튜브 인생 어 3년차인가 2년차인가 어 지능범죄를 처음으로 생방송으로 진행하는거에요 자 이제 거의 다 왔구요 여기가 바로 폴리카 은행 중에 하나 저기야 잘 보고 기억해도 초코님 렉킹님 쇼방님 밥 못먹는거 아니에요? 오 마이갓 이미 먹고왔습니다 이미 먹고왔어요? 초코님은 드시고 오셨어요? 저는 그냥 쉬는시간에 도시락 먹으면 되죠 뭐 아 그래요? 쇼방님은요? 오이? 오이를 먹었다고요? 아삭아삭한 오이! 누가 만약에 퍼시픽 피날레 할 때 후원을 준다고 하고서 죽는 미션을 건다 저는 그걸 받지 않을거에요 그 2년동안 저한테 구습격 지능범죄를 요청하신 분의 그 노력은 그 어떤 단위로도 환산할 수 없습니다 다른사람들이 저한테 어? 천만원을 준다 그러면은 어쨌거나 어떤 후원이 들어와도 저는 절대로 이 게임을 망치지 않겠다 어쨌거나 미션 클리어 그 다음에 폴리카 작업 구르마 들어갑니다 한인타운으로 갈거에요 한인타운 길을 내비안치고 가도 저는 길을 알고있기때문에 우와 효율적이시다 아유 그럼요 하이오 반갑습니다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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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쓰야쓰야 몸통받치기 이것이 바로 교통사고에요 총많은게 제일좋아 10만원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엔지프로 창르무진 자 오늘 지능범죄가 뭐냐면요 5시간 동안 한 멤버로 그러니까 4명이서 같은 팀으로 멤버가 바뀌면 안됩니다 한 사람도 죽지않고 어려운 미션을 연속으로 깨는거에요 단 한 번이라도 죽는다 그러면 끝장나는거에요 근데 한 번도 안죽으면은 모든 인원에게 천만달러를 지급합니다 자 갑시다 제가 드릴러에요 출발하트 이게 카우페리코랑 카습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최강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타 공략 유튜버들이 다 이제 입을 모아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요즘은 돈벌기가 너무 쉽다 이거에요 아하 아 이게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피날레죠 본게임이죠 아 미션 클리어 아 힘들었다 아니 이게 무슨 해킹이야 어 이런 시스템을 누가 만든거야 도대체 레스터요 아이고 정말 레스터같은 사람 오 아이고 정말 내리시구요 들어갑니다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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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금고로 들어갈게요 아 이거는 진짜 누워서 떡 먹기죠 연타 아니 연타하지만 이거 레이드 아니에요 세팅님 그 세팅이 강하게 밀어넣지만 말고 그냥 다을라 말라 할 정도 다을라 말라 할 정도죠 근데 원래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아니요 실제 수입은 14만 3천 7백 50달러 수입의 50% 7만 1000달러 플리카 작업 끝 이제부터 사람들 4명을 모아서 탈옥 작업에 들어갈거에요 세팅님의 영광을 마이 라이프 와이어 여기 있는 사람들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신호탄이 왜 나가지고 완전 완벽한 킬링 머신 어어어어어 문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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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여기서 지금 총알 들어와서 안돼요 아니 텐진돌리님 25만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잇 땡 이런 나쁜 박차그룹 같은 이라고 이게 다 니 잘못이야 미션 클리어 자 여기서 자동차는 방탄구만을 무조건 들어주고 플레이 준비를 눌러주도록 합니다 아니 자전거? 아니 자전거 누구야 APP 스타일 준비하시고 그리고 운전사를 깔끔하게 뿅 운전사만 쏴야되요 운전사만 뒤에 있는 범죄대란 죽이지 마시고 선량한 범죄대란 죽이지 말고 운전사만 죽이라고 아잇 경찰 어쨌거나 미션클리어 저의 현실 목소리 듣고싶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인마 얌마 얌마 됐습니다 기차랑 몸통 박치게 해주세요 아 여기 기차 안와요 어 기차가 왜 오네요 갑자기 기차가 이게 왜 와 아니 이거 다 참새님이 기차에게 가지고 지하철에 온 거예요 아 경찰차들 아무것도 못하죠 못잡죠 별 떼줬죠 아 저는 초코님과 함께 인서트를 타고 들어갑니다 아 방금 뭐야 자택 근처에다가 이제 인서트를 보관했고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저격총으로 자 여기서 제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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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어 하지마 하지마요 하지마요 엘리트 스나이퍼가 되려면은 침착해야 됩니다 저거는 진짜 어? 잽도 안됩니다 잡았어요? 어 미션클리어? 어? 어떻게 잡으셨죠? 미션클리어 25 25 25 25 25 25 아니 몇시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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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작? 여러분들 저한테 돈 주시면 안돼요 이거는 내가 준비를 누를 수가 없잖아 이런 제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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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러분들 저한테 돈 주지 마세요 아니야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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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진짜 어 지금 일단 렉키님한테 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한양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제꺼에요? 제가 이거 먹어도 돼요? 렉키님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런 귀한 걸 다 주시고 자 이제 따라갈게요 아 렉키님 사람을 죽이시면 어떡해요? 우와 전투타임이야 너무나 즐거운걸? 아 지금 배가 고픈데 안에 햄버거를 안 사놨네? 나갈게요 여기서 방탄걸음을 타시면은 절대로 죽을 일이 없다는 거 프로들이 올 줄 알았는데? 뭐? 세팅이 온 게 실망이야? 트롤이 올 줄 몰랐구만 이 사람은 어? 헤드라인 헤드라인 아이고 하늘에서 폭격이 쏟아진다 비행기 도착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돼요 아아아아 안쪽을 보시고ìn다는 초록색의 렉키님 인것을 볼수.. 사롤님 저희 안전하게 바다로 뛰어내립시다 자 바다로 뛴다고요? 자 오케이 아 수입의 70% 아이브 아이고 정말 사람들이 또 70%를 주셔가지고 이 것은 휴맨 연구소 키코드 와 진짜 오랜만이네요 이거 왜벌 klip 내버릭 oks 내버릭 아 저거 뭐죠? 운전자 죽이면 안 되겠죠? 당연히 죽이면 안 되죠 안되게 세팅닐 쏘면 안 돼요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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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주고 명대사 나옵니다 명대사 FAB 그 광대 스킬이 여기네 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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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우 저는 그냥 폭발물 안 쓸래요 이거 무서워가지고 미션 클리어 오마이갓 보라색의 구르마 출발하트 점프 스타트 가자아 오이 자 갑시다 가자아 그렇지 하이여만 갔습니다 세팅량 사수할래요? 아이 사수 좋아요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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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트렌즈. 어 5시부터 시작해서 2시간 22분 동안 누구도 트롤하지 않았다는 것. 근데 저도 자세히는 몰라요. 미션 클리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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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어 근데 저희 팀원들이 지금 되게 바쁘신 거 같군요. 저도 빨리 한 물어봬 것 같아요. 어 안돼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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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총으로 쏴도 원숭이 때리면 안 된다고요. 미션 클리어! 자 여러분 갑시다. 야! 어! 안돼! 안돼! 아 네 이런 제작 여러분 저한테 돈을 주시면 안 된다구요 아 네 이런 제작도 70%를 주시다니 오케이 닥터 스트레인지 닥터 스트레인지 오오오오오오 저는 여기서 전투를 준비합니다 휴메인 간판 벌써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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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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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위에 위에 높아요 높에 위에 위에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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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까마 마 yeah 괜찮아 최대한 미니건은 빨리 미니건 최대한 미니건 최대한 미니건 아핳 예 하 아하 아 rabbits 왠고 왠 explores 딱 으허허 어 ㅗ 저しょ 잠시 잠시 저저nel 저저저저들 이거 어떡하지 이게 이거이거 trabaja 되러면ін 내려서마가산탈까요 이거 엔진 되 ratios stand 응 엔진이 불 125 equivalent 어 잠깐만 이상해 아 Cracop 그냥 가 그냥 그냥 가 빨리 그냥 그냥 가 와 이걸 사네 제가 던질게요 슈루트왕 조초 이번엔 세팅림이 마지막 거 안 잡아주셨으면 못했다 아 진짜 여러분들 좋게 봐주셔서 감탭니다 제가 심지어 골드에요 지금 자 이제 시리즈에이 할 시간 그타에서 가장 재밌는 미션 사이코아트 왔다 빨리 경찰 불러 어디가 니 사람 누구야 안 돼 위험해 안 돼 초코님 코카인 코코카인 아잇 알겠습니다 나 그거 구멍으로 떨어지세요 프로펠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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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고개 숙이고 타세요 고개 숙이고 미션 클려 갑시다 수박님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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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멈췄어 수박님 정신 차리세요 수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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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안 움직여요 멈췄어요 자 여러분들 어 어어 아 깜짝이야 첫번짓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사람 찍으면 안 돼요 사람 찍으면 많이 아파요 어 어 어 문짝 오케이 확인 저 쓰레기 담을게요 체크 이거 잡으시고 일찍 오고 어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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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어이구 세상에나 아이고 아이고 잡고 넣고 잡고요 집어넣고 에프 찍고 집고 내려요 에어어어 에어어어어 어차 여쭤리 여쭤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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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죽네 아니 정말 한 번에 문짝 4개랑 사람 4명이 어떻게 동시에 떨어질 수가 있죠 아니 아까 못 봤는데 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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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어 반갑습니다 하이어 반갑습니다 총알 맞습니다 친구도 뒤사람도 총알 맞습니다 하이어 눈 좋으시네 나! 나무 어 세팅 세팅 다잉! 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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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이제 바로 피날렉 들어가는 겁니까? 탱크 안 했어요 탱크 지능검진은 죽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톡 연결만 하고 연결되자마자 바로 톡 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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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확세야 너는 어떻게 해 자 이쪽으로 돌아갈게요 3명과 왼쪽으로 가는 거였죠? 아! 안 돼요 세팅해 뭐 깜짝아 안 죽었죠? 아무도 그 문제인 줄 알았어 아! 아무도 안 죽었죠 아 진짜 여러분들 진짜 죄송합니다 아우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③ ③ ④ ④ ④ ④ ④ ④ ④ 미션 클리어 안 돼! 저한테 돈을 주시면 안 된다고요 초콘님 지금 0%잖아요 안돼요 저한테 돈두지 마세요 이런 제작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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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제작 막지 못했어 으어어어어 오마이갓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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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샷 아 35만 달러 지금 몇시가 지났죠? 6시가 째거 같은데? 미니건 연사 마이 샷 잡았습니다 지금도 하고있습니다 이거 내일까지 할수도 있을거 같아요 12시가 지나면 내일이죠 알겠습니다 파이팅 감사드립니다 창문은 리무진 오오오 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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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나가세 계단있어요 속도 낮추세요 맥킹 그쪽 아니야 저 늦었어요 따로따로 계단 계속 보이는 직진 계단 계속 보이는대로 직진 계단 계단 미션클리어 강희님 브론즈구요 26,000달러 들어왔습니다 안돼 이런 젠장 여러분들 저한테 돈주지 마세요 제가 돈을 받으면 준비를 누를 수가 없잖아요 이런 젠장 비요리님 20만원 후원 너무나 감사합니다 다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위에서 서 계실래요? 아 제가 있을게요 제가 여기 서 있을게요 뭐야 치아 있어야 돼서가 계속 여기에 말씀을 드리면 심심하군요 제가 술 한잔 먹을게요 뭐 어차피 괜찮아요 어 잠시만요 술 이제 그만 먹을게요 배트님 취하셨다 내가 어 라 때는 말이요 어 이런 어 버스픽 어 어 아니 죄송합니다 여기서 더 먹으면 안 돼요 술을 잘 먹는 거는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자신의 주량을 아는 게 술을 잘 먹는 겁니다 급할수록 취해가라 근데 지금 머리가 살짝 아프군요 됐습니다 작업만 장망 작업 오케이 장망 다샷 자 맥주 3병 맥주 3병 맥주 3병 자 2병 아 아쉽게도 1병 못 먹었어요 2병만 먹었습니다 일부러 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체크 포인트가 생겨요 아이 잠만 엥? 문제 없죠? 자 우리 핑 안 찍었다 에? 핑 안 찍었다 핑이요? 지금 간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다시 술을 먹어야 돼요 1병째 아래 차량이 한 번 탔다가 내려진다고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한 번 탔다가 왜요? 왜요? 그거 타시면 저장이 풀려요 그대로 타 저장 안 됐으면은 그냥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아 차가 없지만 그냥 갑시다 아 세팅님 오늘 햄버거 뭐 드실 겁니까? 오늘 햄버거는 아 빅불? 그거 그 모짜렐라 인더버거요 모짜렐라 인더버거 나 진거 더블다운 맥스 아 햄버거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들어오시고 2킹 오케이 이제 나오십쇼 갑시다 자 샷 예스 자 헬기 꼬리 조심하세요 헬기 꼬리 조심 아직까지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됐다 이미 다 한 것 같은데 어어어 어어어어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모두 착지에 확인될 때만 아직 내리지 마세요 헬기가 안정 헬기가 안정될 때까지 자 내립니다 아 뒤로가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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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아 더 신경 안쓰고 에프 잠시만요 에프 됐습니다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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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스타트 예에 출발 스타트 어 이런들 쪼금만 더 10초만 더 긴장을 놓으면 안 돼요 화이팅 쪼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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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을 놓지 말고 마지막까지 예 cabbage ух 예 예 예 쪼 저 나 쪼만 더 쪼 산 팀님 연 systemic 잠재수입 122만 달러 실제수입 120만 달러 수입의 70% 84만 달러 감사합니다 엘리트는 무효 엘리트는 무효? 괜찮아요? 정주행 보너스 충성도전 보너스 지능범죄도전 보너스 12834만 1억 2천 844만 1284만 4천 5백 달러 1200만 달러 1 2 3 1 2 3